바퀴벌레가 하루에 한 번씩 나오냐고 집사 형님이신데 제가 하도 소리를 지내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꼭 오실래요? 어디서 기어나오는거야 자꾸 이거? 여기 위에서 나오나? 아 미치겠네 진짜 안녕 열어둔 아 오케이 오케이 치킨! 치킨 스파이시 치킨 스파이시 치킨 스파이시 치킨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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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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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글라데시는 항상 이렇게 밥을 엄청 많이 줍니다 밥을 쌀이 진짜 많이 나긴 나라가 밥에 카레맛이 나요 카레맛인데 약간 푹푹하고 거기에 매운맛이 느껴져요 고추를 많이 먹는거 네 그리고 방글라데시에서 제가 느끼는게 있는데 여기 있는게 길에 벤츠가 잘 없어요 벤츠가 이렇게 가면은 경찰이 차 막 공기고 차 막 부즈로 패면서 차 막으면서 벤츠 먼저 이렇게 지나가라고 하고 이런 식당이 어디가서 사람들이 저한테 보스 그래요 보스 그냥 막 보스 뭐 나이 이런거 막론하고 그냥 돈 내면서 하는게 보스에요 엄청 깜짝돼요 서비스가 엄청 좋아해요 친절하고 아주 돈 내면서 하는게 좋다 에버랜드네 에버랜드 생각보다 규모가 큰데? 얼마나? 300 300 7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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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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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ry 아 back check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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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인사해 아 인사해 헬로 예 갑자기 갑자기 이렇게 인사하시네 이거면 타봐야겠다 관람차 원래 이런데 오면은 처음에는 이 이 공원에 오오오오오 예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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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ok 딱 맨 높은데 올라가서 전망을 봐야되니까 그래야지 어떤 곳인지 할수있으니까 아 간다 무게가 제가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휘고 제가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움직입니다 아 높으러 가네 안전하겠지? 무거워 이거 어? 엄마드가 저거 앉아있네 mut 어? 왜여여 왜여여 그러니 스케일 때اج싱 왜이러서 여기 잡아 대가리? 아 이거? 허리가 안좋아 허리가 살살살살 살 박에그레고 있어 흐흐흐흫 도대체 운동으로 하다가 코어가 좁겠네 꺼져 아이씨 꺼졌어X3 진짜요? 사진이 갑자기? 네 고마워 고맙다 한국에서 한국 에어리아 히히힛 헬로 여기가 치타고 현지 음식 파는 곳인데 거의 최고 맛집이라 해가지고 그냥 왔습니다 아 여기 세트로 나오는 거야 계란이 되게 맛있을 것 같은데 음식들이 인도랑 비슷한데 인도랑 약간 달라요 향신료가 살짝 달라 방글라데시만의 그 맛있어요 이 치킨이 이제 고수가 들어가서 입맛에 넣고 맛있네 짭짤한 우리나라 딱 그 간장찜닭 같은 맛 굉장히 훌륭합니다 아주 보면 이야 닭도 잘 먹었고 소화도 시킬 겸 한번 거리를 걸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한번 제대로 걸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시타곤 거리를 타요 이거? 네 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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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국어? 한국어? 왜요? 오케이 제발 알려주세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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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고 싶었는데 갑자기 타라고 그러길래 태국의 툭툭이 같은 건가? 태국의 툭툭이 같은 건가? 태국의 툭툭이 같은 건가? 나 한번 타보고 싶긴 했어요 이거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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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케이 좋은 말이야 여보세요 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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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랄산 바저드 오케이 오케 바이바이 아 돈을 내는구나 저렇게 오케 오에요 할 financing longitud 오케이 오케 감사합니다. 오케이. 제가 이미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일본에 계신가요? 네. 많은데. 한국에 계신가요? 네. 한국에 계신가요? 네. 한국은 좋은 나라인가요. 네. 좋은 나라인가요. 네. 네. 오, 깡콩이구나. 형님이 저희네 사무실 놀러 가자는데? 형님. 인상이 좋아 보이셔가지고 따라가도 될 것 같아. 인상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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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나라에서 가장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에 대한 많은데. 좋은.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갑자기 생각하는데 무슨 뭐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설마 내가 외국인인데? 일본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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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주문을 내가 와도 되는 거지 뭐. 여기 주문을 내가 와도 되는 거지 뭐. 헬로. 이 분은 내 보스입니다. 아 보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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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티 다운? 네. 난 라이프 플러시가 짓도. 셀피? 셀피. 열 이런 beleza. 여기는 라이프 프로략 업계. 네. 제가 stronglyBLE라는 lay관지에요. 아 Vous sexy Costume, 맞아요 예, 저의 저의 정치 자기 의심분? 네 when you register to focus Sayo 박04 나한테 있다고 말하면 그럼요 4 주의 핌드드 increasingly 안녕 안녕히 계세요 보스 안녕히 계세요 아니 근데 그냥 데리고 가서 사진을 찍는데 이유도 없어 지금 이 사람은 제가 뭐하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제가 유튜버인지도 모르고 그냥 데리고 가서 자기 보스랑 사진 찍어줘 아니 최소한 내가 누군지 알고 찍어야 될 거 아니야 한국 사람 좋아하는 거 아니야 한국 사람 베네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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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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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몇년도였어요 1998년도 1998년도요? 그때 한국에 있었어요? 다이멘 아 기억이 있어요? 아 기억나죠 저 아이가 그때 초등학생 초등학생 맞아요 그 1994년도에 한국에 간 이유가 뭐예요? 아 처음에 내가 여기서 1988년도 한국 학생들이 10명 정도 그 번도에 우리 방라를 사가지고 우리 학교에서 와서 나를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아 아 코스님이 소개시켜주고 나중에 그분들도 봐줬어요 응 가서 이렇게 공부하러 그때 내가 기억해 있어요 한국가 1달러 1달러 150원이야 근데 우리 150원 보고 번영 때 가서 천 원 넘어 오 천 원 넘었는데 이 3일 안에서 1,500원 2,000원 넘었어요 2,200원 아 몇 번 돼요? 네 정부에서 돈이 없지만 이 공가 공고가 맞아요 저희 때 금 모으기 했어요 네 저희 집도 모았어요 우리나라 지금 그거 아니고 다 정부에서 계속 가서 자기만 잘 살고 싶어요 혼자만 잘 되는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을 외국 은행에 스위스나 외국 은행에 지금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망가진 돈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소에는 각자 잘 먹고 잘 살다가 한국이 힘들거나 우리나라가 외국이랑 뭔가를 싸우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하면 한국 사람들은 잘 뭉쳐요 네 같이 모아주고 힘내가지고 한국으로 한국 사람들이 뭔가 그건 잘하는 거 같아요 단합해서 뭔가 같이 하자 방글라데시도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거 방글라데시 사람들한테 그런 거 해야 돼요 한국한테 근데 한국도 한국도 근데 그거 아니고는 지금 저희도 그냥 한국 사람들도 혼자 먹고 살기 바쁘긴 한데 대신 정말로 우리나라 한국이 위기다 그럼 이제 한국 사람들은 엄청 단합 그거는 좀 있어요 방글라데시도 잘 되겠죠 한국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할 때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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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이 단어가 아주 시민이 있는 단어 우리나라는 다 모아서 우리 다 같이 우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기 자기 먹고 살기서 바쁜 사람이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뭐 하니까 개인나라는 사람들이 그래서 서로가 좋지 않아요 그렇게 학교인가 보다 여기는 학교 학교 아 애들 많네 뭐 유상철 박지성 이형표 맞아요 그분들 이제 감독도 하고 코치도 하고 홍명부도 감독이 있었는데 국가대표 지금 맞아요 2002년도 인천에서 만났어요 예 인천에서 아 아 아 500m hospital and medical college 오케이 콜리자 hospital 콜리자 hospital 아 콜리자 hospital 오케이 대학병원인가 보네 아 조금 대학병원을 다 구경하네 네 네네네 서울 서울대 입구역에서 10분 병원 이름 몰라요 강남고래병원 아 서울대 입구에 있는 강남고래병원에 김복병호 원장님 김복병호 원장님 김복병호 원장님 예 감사합니다 너무 내가 말 못할 정도로 지금도 그 목소리만 들어도 내가 얼마나 듣고 모르는 그 말 아 아 아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사람들 도와주는 네 아 아니 들어보니까 여기가 이제 대학병원인데 그 병원장님이 그 사람들을 돕고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되게 싸게 그냥 돈이 없어도 웬만하면 치료해주고 약간 그런 좀 봉사 쪽에 좀 관심이 많은 그런 분이라서 요런 것도 같이 하시나봐요 지금 보니까 이런 것도 좀 도우면 사람들 그렇게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뭐야 아니 근데 잠시만요 김병욱 삼촌 김병욱 삼촌 임씨 아줌마 임씨 아줌마 박순단 다 이분이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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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순단 이모가 지금 자기 조카 생각하고 밥 먹을 때 식사할 때 제가 밥 먹었나 점심 먹었나 안 먹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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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뭐 밥 해가지고 우리 집에 갔다 갔다 예전에 그 94년대 형 계실 때 네 올 때도 김병욱씨 이 삼촌이 나를 이제 치료도 해주고 약까지도 주고 아침, 점심, 저녁까지 밥도 주고 여러 가지 아 생각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지만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 응 이분이 때문에 내가 아직 살고 있다 이 생각이 나 좋은 아 아 병원 식당이구나 아 금식 같은 거네 도시락도 있고 아 아 우리 이렇게 따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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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푼소스 스푼소스 어 아 앙 쓰게도 앙 쓰게도 이렇게 먹었죠 한국사람이 되게 놀랐죠 그래서 오늘 먹어요 맛있게 해주세요 네 다음 네 이렇게 이번에 저는 방글라데시에 있는 치타공 그리고 다카를 돌면서 여기 현지 사람들이 사는 걸 좀 더 가까이서 보려고 노력했는데 잘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덕분에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놀이동산도 가보고 이 사람들이 먹는 음식도 먹어보고 다른 병원도 가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 봤는데 나름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번 방글라데시 치타공 다카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오늘도 긴 영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